Q.만의 감탄이 진정하냐? Q.그런데 너네들 뭐야? Q.그래? Q.네가 우회화라고 택배 했다고 했어? Q.네 직원이? Q.저는 단여 안 했는데,여? Q.너네들 남자아이돌을 그렇게 공격을 잘한다면서! Q.그만 우리 방탄소년단이라 들어와! Q.다주카프가 있다. Q.너 많이 나오고 싶어서요. Q.너는 귀신니까? Q.너 Greg로 봤으면, Q.너가 살고 빠져. Q.알겠어. 근데 왜 만난 거니? 안내는 거니? 왜 이렇게 본격적인 심증? 마지막 시간에 원하는 거니? 하나 둘 지지도 않아 천사 유치의 공연은 감사합니다.